영어 어순 총정리 자 오늘 드디어 영어의 어순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어순을 정리하시고 나시면은요 이제 영화에 조금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뼈대거든요. 오늘 1형식에서부터 5형식까지 5가지의 문장의 어순을 배울 건데요. 이걸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살붙이기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 풍부한 문장이 되겠죠. 이 5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뼈대가 되는 문장 형식 1형식에서 5형식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다닙니다. 짝지처럼요. 자 이것만 연두해 두시면은 오늘 아주 쉽게 5형식까지 가시게 될 겁니다. 자 1형식은요 가장 기본 베이스형입니다. 주어 동사가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자 이 1형식은 주어하고 동사만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새들이 노래한다 이 문장을 예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새들 birds죠 birds. 자 그 다음에 노래한다 sing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이 1형식은 주어하고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니까 간단하게 birds sing 이렇게 만들면 새들이 노래한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그죠. 1형식은 가장 기본형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변형을 줬어요. 자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한다. 자 이 나무에서를 넣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리시죠. 근데 제가 기본 베이스가 뭐라고 그랬나요. 주어 동사가 붙어다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나무에서는요. in the tree입니다. in the tree. 자 요거를 첨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는 붙어다닌다고 했어요. birds sing. birds sing. 두 개 붙어다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요. in the tree. 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in the tree는요. 전치사 in이 들어갔잖아요. 이 전치사들이 이끄는 구문은요. 장식입니다. 뭐라고요? 장식이라고요. 주어나 동사가 못돼요. 그냥 장식용이에요. 자 이런 거에 뭐가 있냐면 전치사구 그 다음에 부사구 부사들이 있습니다. 자 잘 외워두셔야 돼요. 전치사구나 부사구나 부사들은요. 장식용이다. 아셨죠? 장식용으로 여기저기 다 쓸 수가 있어요. 아셨죠? 쓰고 싶은 곳에. 자 그러면 주어 동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식용. 이런 장식용은 일형식 문형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조금 더 풍부하게는 만들어줄 수 있구나. 그래서 birds sing in the tree 하면은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치사구는 많이 하면 알수록 되게 영어를 풍부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많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거평 제가 자 이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댓글에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요. 제가 새들이 즐겁게 누려야 한다. 그래서 즐겁게라는 말을 썼어요. 이 즐겁게는 부사입니다. 영어로는 merilly에요. merilly. 자 이렇게 merilly라고 하는 부사를 넣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birds sing merilly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이거 부사라서 장식용이다. 자 이제 아셨죠? 수식어구 전치사구나 아니면 부사구 아니면 부사들은 장식용으로 쓰인다. 자 다른 형식에도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 형식 한번 해볼게요. 이 형식은요. 역시 주어동산에 붙어다닌다고 그랬어요. 뭐만 하나 더 첨가됐냐면 보호가 하나 더 첨가되었습니다. 이 보호는요. 보충해주는 말이라서 보호에요. 다른 게 아니라. 누굴 보충하냐면 주어를 보충해줍니다. 간단하겠죠 그러면. 자 오늘 문장의 예문은 그는 선생님입니다에요. 그는 he죠. 선생님 a teacher입니다. is에요. 자 그런데 제가 주어동사 붙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주어동사 붙이세요. he is.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입니다. 보호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보충해준 말. 누굴 보충해준 말이에요. he가 teacher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셨죠? 자 요게 이영식 문형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 주어동사는 붙어다닌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님을 쓸 겁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좋은 선생님 뭐에요? a good teacher. a good teacher가 되겠죠? 자 good은 좋은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서 요렇게 문장이 앞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꾸미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 a good teacher 하나가 전체가 다 보호입니다. 이렇게 a good teacher 구 자체가 하나가 구문이 보호로 온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문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동사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a good teacher. he is a good teacher. 이렇게 됩니다. 그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좀 더 보호가 풍부해졌죠? 그가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님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사명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역시 주어동사 붙어 다니고요. 목적어가 하나 더 들어간 문형입니다. 자 목적어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문장에서 을, 를로 해석이 돼요. 자 제가 예문을 들게요. 그들은 그를 돕는다. 자 여기서 목적어는 뭘까요? 맞습니다. 을, 를로 들어간 그를이 목적어예요. 자 그들은 데이고요. 그를 힘입니다. 돕는다. 헬프입니다. 헬프. 자 근데 제가 동사, 주어동사는 붙어 다닌다 했잖아요. 데이 헬프. 그들은 돕는다. 누구를? 그를 돕는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이 문형이 잘 많이 나오는 사명식 문형입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지고 가는 문형이죠. 자 근데 제가 조금 바꿔놨어요. 거기다가 매우 잘이란 말을 붙일 겁니다. 그들은 그를 매우 잘 돕는다. 그럼 매우 잘은 어디로 들어갈까? 자 먼저 매우 잘이 뭐냐면 very well입니다. very well. 딱 봐도 아시겠지만 요거 바로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부사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very well. 매우 잘. 그쵸? 자 그러면 주어동사 붙은다 그랬어요. 데이 헬프. 그 다음에 힘. 그를 돕습니다. 매우 잘 돕습니다. 문장의 제일 끝에 very well. 이렇게 씁니다. 데이 헬프 힘. very well. 장식용은 문장에 그 다음 영향을 못 준다. 즉 그렇지만 말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라고 했죠. 전치사구, 부사구들 또는 부사는 어떻게 된다? 장식용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사형식 가겠습니다. 사형식은요. 역시 주어동사 붙어 다닌다 했고요. 자 얘는요. 삼형식이랑 틀리게 욕심이 많아서 목적어가 두 개예요. 뭐라고요? 욕심이 많아서 목적어가 두 개. 이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는 삼형식이었잖아요. 이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나는 그녀에게 그 책을 주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누구에게 뭐뭐를 뭐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나는 아이고 그녀는 her예요. 그녀에게니까 her 그 책을 더 북입니다. 주었다 gave give의 과거형인 gave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어동산 붙어 다닌다고 했잖아요. I gave 난 주었다. 그죠? 뭐를? 책을 원래 더 북해야 되잖아요. I gave 더 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에게 준대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간접 목적어 그녀에게가 뭔지 와요. 누구에게 뭐뭐를 뭐했다. 이렇게요. 아예 외우세요. 너 뭐뭐에게 뭐뭐를 뭐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her the book I gave her the book 나는 그녀에게 그 책을 주었다. 아주 특이하죠? 목적어를 두 개 했는데 원래 목적은 더 북이에요. 그런데 간접 목적어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아셨죠? I gave her the book 나는 그 책을 그녀에게 주었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사명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제가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변형하냐면요. 그녀에게를 우리가 to 전치사 배웠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이게 to가 뭐뭐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에게예요. 그러면 그녀에게를 to her예요. 제가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전치사구를 만들어주면 뭐다 그랬습니까? 이게? 네. 이거 장신구라 그랬어요. 장식구. 그렇죠? 장식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식 문형이 된대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사명식 문장이 된다. 자 주어, 동사 붙여서 I gave 난 주었어. The book 그 책을 주었어. 누구에게? to her 그녀에게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장 사형식 문장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미국인들은 그 말을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식 문형으로 만들 수 있다. I gave the book to her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I gave her to the book 이렇게 쓴단 말이죠. 아셨죠? 사형식 문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형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주어, 동사 붙어다니고요. 목적어 옵니다. 여기까지 3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와요. 보호가 와요. 이 보호는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 줄 겁니다. 아셨죠? 자, 예문을 들게요. 그녀는 나를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녀 시 나를 미입니다. 공부하도록 스타디 만들었다. 만들다가 메이크인데 과거요니까 메이드죠.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주어, 동사 붙어다니세요. 시, 메이드 자, 그녀는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미 공부하도록 스타디 시, 메이드 미 스타디 이겁니다. 자, 보호로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미가 공부하는 거예요? 스타디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 보호는 이 목적어의 보호입니다. 근데 이 보호로는 원래 명사, 대명사들이 와요. 또는 명사구나 명사 절이 오죠. 자, 그런데 얘는 동사가 왔어요. 그것도 동사 원형이요. 그래서 이 문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이 쓰는데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 문법이란 말이죠. 이 문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자, 뜻은 어떻게 된다? 누구에게 뭐뭐하도록 뭐하다. 이렇게 됐죠. 그녀는 나에게 공부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특이하게 원형이 오는 거예요. 자, 문장 이거 5형식까지 다 했습니다. 영어에는 이 5가지 외에는 문장이 없어요. 문장 형식이 이게 뼈대입니다. 이것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살붙이기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 형식 열심히 익히셔가지고 자, 이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스톤 Toel by 감사합니다.